자, 우리 핸드폰 주시겠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내려보세요. 자, 앞에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손주님들. 지금 손으로 배불들 앞으로 나옵니다. 자, 여기 너무 많아요. 이쪽 위망하는 밭. 거울 줄까? 지금 자기 어떤 줄 알아? 어떤데? 죽은 줄 알았던 애인이 살아 돌아와서 정신 나간 얼굴. 남친 출장 가면 나의 이미지 있었으면 칼같이 걸렸다, 진짜. 다 잊었다며. 이제 서준이 기억도 잘 안 난다며. 안 돼. 안 돼, 윤진아. 이러면 진짜 사고야. 너무 간만에 그것도 느닷없이 봐서 그래. 나도 놀랐는데 뭐. 지난 사랑은 다시 보면 괜히 아련해지고. 좋았던 것만 생각나고. 뭐랄까 뭐. 착각. 잠깐 착각하는 거야. 내일 되면 확 깨. 이성적으로 생각하자. 감상 저질릴 일이 아니라니까. 어떡하지, 나. 윤진아. 아니라니까. 너 어떡할라 그래. 너 어떡할라 그래. 하아.